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은 지금 물러난 조회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식적으로 그 당시에 최고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당시 대법관이었던 권순일 씨입니다. 1950년 대전고등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서울법대를 졸업한 그런 엘리트 판사입니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권순일 씨와 석연치 않은 그런 김만배 씨 사이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이재명 당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회생시키는 대부분의 판결에 깊숙이 관여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가 2년 정도가 됐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너무나 여러분들 중대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현직 대법관이 특정 사건을 보수를 받고 그것을 협조했다 이런 의혹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나라가 그냥 뒤집어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부분보다도 비정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불구하고 이 사건이 그냥 뭉개적거리고 미적거립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의심을 하는 거죠. 특정인의 판결과 관련해서 임박한 시점을 앞두고 어떻게 특정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득한 자가 대법관실을 8번 9번 그렇게 떠나들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시민들이 궁금함도 갖고 있지만 나라 자체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특히 사법부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검찰이 50억 클럽의 권순일을 배노사법 위반협의로 수사를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이게 쫙 이렇게 나오는데 동아일보를 찾아보니까 검찰이 50억 클럽 권순일 배노사법 위반협의 수사를 본격하는데 아마 담당하는 사람은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일부의 장백신 부장검사고 이걸 아마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렇게 받아서 재수사를 해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의 하단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보니까 재판글의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년 넘게 이렇게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참 깝깝한 거죠. 누가 보더라도 의심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공병호 tv를 통해 설문조사를 하보다도 압도적인 다수가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 강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을 그냥 묻고 넘어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도 세상이 이상하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중앙일보도 사슬에서 조금 동아일보보다도 정확하게 조준을 해가지고 이 권순일의 재판글의 의혹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기했네요. 2년째 오리무중인 권순일 재판글의 의혹 수사 그만큼 이렇게 심대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경찰서 넘겨받아 검찰의 재판글의 의혹 수사와 함께 진행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목말라 하는 사실과 진실이 이번에 제대로 밝혀질 수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어떻든 2년이나 이렇게 뭉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인 것이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키사 회생하는데 권순일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재판 진행 기간 중에 김만배와 권순일 대법관이 빈번하게 교류한 사실이나 퇴임한 대법관이 법 위반 논란을 감수하면서까지 화천대유 고문을 받고 돈을 받은 점은 석연치 않다. 대법원 이발소를 이용하려 했다는 김만배의 주장도 어하하다. 제기된 재판글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장 등 50억 클럽 수사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보다 훨씬 심각한 사안이다. 현직 대법관이 사후 뇌물을 약속받고 특정인의 재판에 편의를 봐줬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도 찾아보기 힘든 일인 거죠. 초미의 관심사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수사는 2년째 오리무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이 사건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을 걸로 보는데 지금은 이제 부산의 여러분들 부장판사로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다가 지금은 아마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인가를 맡고 있는 김태규. 김태규가 변호사 시절에 월간조선의 여러분들 기구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아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간조선의 전직 부장판사 법원 내부 사정을 참 잘 안다는 거죠.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글의 의혹 제기. 차기 대법원장 약속한 것 아니겠느냐. 권순일은 200억 안 되겠냐나 등 소문. 연세대 석자 교수가 된 것도 의혹. 김태규 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김태규 부장판사가 아마 2020년도 봄에 나왔을 겁니다. 최근까지 법원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김태규 변호사는 재판글의 의혹을 보시면 10월 25일 날 김태규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별 회개한 소문이 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차기 대법원장을 약속한 아니겠느냐. 곽성도가 50억이고 박영수가 100억이면 생명을 구해 온 권순일은 한 200억 안 되겠느냐. 권순일 혼자일 리가 없다는 소문 다양하다. 김 변호사는 그렇게 판단한 이유로 다섯 가지를 든다. 자문 없이 자문료로 원 1,500만이 찍힌 통장이 생겼다. 도내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50억 클립에 맹단이 올랐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에서 무죄가 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한간에 소문한 주심인 노정이 대법관보다 더 열심히 무죄를 주장했다고 스스로 내세웠다는데 본인이 편저한 책에 이 판결을 자랑스럽게 올려둔 것을 보면 그 말이 영 빈말은 아닐 공상이 크다. 재판 이해 당사자로 의심되는 자가 대법관실을 팔에나 떠나들었다. 김만배 조이. 아무런 연구도 없이 명문대 로스쿨 석자 교수 자리를 깨쳤다. 저는 다섯 번째를 굉장히 주목해서 봅니다. 다섯 번째는 아주 쉽게 누가 돈을 댔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연시대 로스쿨 석자 교수가 된 데에서 김태규 변호사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대법관이 14명인데 이들의 임기가 6년인 점을 감안하면 1년에 평균 2.34명의 대법관이 퇴임한다. 적지 않은 숫자라 요즘은 대법관하고도 석자 교수 찾기가 만만치 않다. 석자 교수를 초빙하려면 어느 누가 학교에 기금을 조성해서 주고 학교는 석자 교수의 그 기금으로 거비화를 지배한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아무런 연구도 없는 권순일 대법관이 연시대학교 석자 교수가 되고 그 누군가가 조성해 준 기금을 받았다면 그렇게 했으라도 권순일 대법관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명문대 로스쿨에 기어도 연구도 없는 사람을 석자 교수로 안치하자는 분들은 뭔가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을 아주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연시대학교 관련 관계자를 불러 가지고 기금을 누가 됐냐 그러면 A씨가 됐다. 그럼 A씨를 불러 가지고 그 기금을 당신이 됐냐 그러면 제가 된 건 아니고 저는 명의만 불러줬고 누가 됐습니다. 그럼 누구를 불러 가지고 진짜 당신이 최종적으로 돈을 준 사람 맞냐 이렇게 추적하게 되면 그냥 하루나 이틀이면 뭡니까. 권순일이 사후 뇌물로 뭔가 약속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금세 확인할 건데 이걸 2년씩이나 이렇게 뭉개고 있으니까 참 나라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이라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4.15 총선의 대법관들이 보인 소위 단심제 선거무효소송에서 완전히 깔아뭉긴 걸 보면서 사법부라는 것이 이렇게 썩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권순일 씨의 재판글의 의혹은 그야말로 그런 사건의 하이라이트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사법정의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의 의구심을 갖고 있는 권순일 대법관의 이재명 명예소송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그런 대법원 판결에 대한 긴만배와 연류가 된 재판글의 의혹에 대해서는 하루속히 시시비비가 여러분 가려지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최근에 여러분들 공병호 tv에 소개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특히 이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도 유대민족과 아람민족의 한 4천 년 4천 년 4천 년 정도 되는 역사죠. 4천 년 정도 이런 갈등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인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를 한번 도전해보시기를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변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